진짜 나 혼자 사질러 본 지가 어떻게 된 게 근데 위험해 딸이 일어서 딱 맞춰 진짜 크다 우와 롱다리야 완전 인형 같아 진짜 인형 앉아있는 거 같지 않니? 저기 저기가 아니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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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어디 가야지 안에 들어와 우와 지원하다 오토넛에서 나오는구나 오토넛에서 나오는구나 어 신형씨는 여자아이들 응 있어? 응 아아 응 여기가 나는 맛있지? 맛있지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같이 먹었다 머리가 제일 긴 사람이 먹는거봐 머리가 제일 긴 사람이 먹는거봐 그럼 한 번은 완전 담배 딴걸로 줘 아빠도 동주 하나 줘 아직 부채지 담배 볶아 모노인가보다 깨물어 버리다가 돌같아 돌 얘들아 돌같아 돌 어디? 피로로리 뱀 뱀 여기도 얼굴맛아 목말리 어? 아까 전에 못 먹었다? 풀 먹는데 풀? 어 잘 타 친구다 집에 다 먹고싶어 근데 근데 안싶어 사고싶은데 안가게 욕구를 절제하잖아 저거 그저기 거기로 갈까? 저거 끝에 앉아 저 끝에 저 끝에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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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좀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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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